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가 보면 이런 데를 왜 왔을까 겉에 봐서는 고민이 없을 법한 갖고 있는데 또 그건 아니지. 우리 몇 년생이시죠? 93년생이요. 93년. 네. 매들 며칠이에요. 조시대주님을 제가 딱 봤을 때는 얼굴을 간상을 보니까 부모 덕이 없어요. 조실부모하라는 사주팔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버지의 기운이 많이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엄마거나 애착부모를 지녀야지만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세요? 아니요. 6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팔자 안에 양부모를 모시고 살아야지만 사주를 때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재혼하신 거로 보이거든요. 재혼하셨나요? 네. 왜 그러냐면 두 부모를 본인이 섬겨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낳아주는 아빠 가슴으로 또 받아주는 아빠 아버지 자가 두 명이 있어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하셔야 되는 거지. 이미 하셨으면 재혼하셔야 돼요. 그냥 봐서는 뭐 이런 데 와서 굳이 물어볼 게 있을까 이런 보통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기운으로 딱 들어가면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직장원도 괜찮고 조실부모하고 두 부모를 모셔라는 사주기는 하지만 지금 재혼하신 아버지의 기운도 굉장히 좋거든 아버지 자리가 근데 내가 봐서는 이성 문제 같거든 직장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털어놓고 여기는 상담하러 온 것이니까 비밀이 없어. 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왜 그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냐고. 뭐 적인 것 같이 지금 사랑을 안 되는 사랑을 위험한 선을 도의적인 책임인 거지. 도의적인 책임인 거지. 뭐야. 이 분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반대하시는 분은 아닌데 부모님이 아직 모르시고 계셔가지고. 몰라요? 네. 아직 모르시거든요. 제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새 아버지의 따님을 제가. 손을 넘은 것 같네. 우리 가트부리도 자식이 있잖아. 이거 진짜. 이 분이라는 사람 이게 몇 개야? 이게 몇 개예요? 이렇게 세 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네 개는 네 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흑백의 공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고. 경우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이성 문제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경우가 없는 짓거리를 했잖아. 아버지가 진짜 아들로 생각했다고. 아들로 생각해서. 지금 몇 년 차 어머니가 결혼 생활이세요? 지금 한 6, 7년. 6, 7년. 네, 네. 6, 7년 동안. 그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의 충격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 그러거든. 나는 자식이지만 그 엄마가. 그 충격과 그 우울함을 다 잊게 만든 분이 지금 계시는 아버지란 말이야.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줬던 만큼 나한테도 그렇게 잘해줬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여동생을 이성적인 나의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윤리적인 도덕성으로서는 조금 이거는 문제가 될 문제야. 그런 데다가 내가 봤을 때 우리 개 망나니거나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 사주 팔자 안에 문제가 있어요. 왜 엄마 사주 팔자 안에 문제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는 한 사람이 들어오지만 엄마 팔자에 또 남자는 하나는 내보내야 되는 그런 엄마의 사주가 들어 있어.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가셨는데 만약에 엄마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셨다 그러면은 아마 이러한 고민은 생기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럼 하나는 집을 나가고 속을 썩여야 되는데 그게 당신이거든. 그게 자손이 줄여왔네. 그래서 자손하고의 연이 없어지는 거야. 남편의 덕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 식구들한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져야지만 엄마가 남편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거든. 그래서 엄마의 사주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 얻으면은 남편을 내보내고 또 이 자식을 또 남편을 얻으려면은 이 자식을 하나 내보내고 이런 수에 있는 그런 엄마의 사주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이 너무나 도예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자매를 하고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할 거야. 아무리 그 여자가 좋다고 하고 그 여자가 진짜 사랑해서 둘이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자책감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뭔가 요거로 생각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만지고 싶고 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자원해서 해외로 이직을 하는 거에서 한 3년 정도나 2년 그렇지 좀 시간을 보내서 냉정한 좀 냉철한 시간을 갖고 좀 그런 헤어짐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부모의 어떤 진짜 이제 그때도 진짜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부모의 어떤 동요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뾰족한 것도 무뎌지는 때가 있고 또 내가 다 흩어져야만 사는 때가 있으면 다시 뭉쳐지는 또 해도 있단 말이야. 그 기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2, 3년 그 정도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거 아닌지 몰라. 이런 것지도 몰라 그냥 어떤 그 어떤 순간이 딱 되면은 동생으로 보이지를 않고 그냥 뭐 이런 감정이 그냥 더 앞서는 거지. 여동생이기도 한데 어쨌든 없다가 생긴 동생이고 그렇게다가 또 예쁘기도 했어. 저도 또한 좀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술자리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자려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고 있는데 집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아니요. 밖에서 마시고 이제 집은 어차피 같으니까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여동생이 제 밤에 들어와서 자꾸 하길래 저는 이제 참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좀 안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동생이지만 되게 남이니까 남남같이 또 생각이 드는 게 피트 안 섞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첫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 처음에 여동생이라고 동생으로만 이뻐한 게 아니라 자기도 좀 관심이 있었네. 그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우같은 우리 여동생이 오빠도 나를 여자로 이성적인 부분에 감정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재스러웠겠어. 엄마, 아버지가 딱성이 없지. 갑자기 두려움이 없는 거지. 세 사람 찾아. 그리고 잊기 어려울 것 같으면 저게 그냥 멀리 떠났다가 그냥 거기서 또 사람 착이고 그러면 또 잊혀지게 마련이... 그래. 사랑은 변해. 그리고 네 여동생의 성격으로 사람을 또 만나는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 평생 못 가. 그래. 못 간다고 딱 보고. 인간의 고력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 아픈 게 나을 것 같고 본인이 조금 뒤로도 물러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말씀이 맞긴 맞는데 되게 아직은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좀... 좀... 그리고 또 그... 선생 말씀대로 하더라도 어쨌든 또 여동생으로서 또 보살펴야 되지 않나 또 싶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둘arla한 하다 잔플시 그 해봐 przy